뉴욕 지하철 F선은 뉴욕 지하철의 운행 계통이다. B 디비전에 속해 있으며, 맨해튼의 IND 6번 노선을 이용함으로 색상은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F선은 자메이카의 179번가 역, 코니아일랜드의 스티럴 에비뉴 물결표 퀸스의 퀸즈대로 구간, 맨해튼의 63번가 선과 6번 노선, 브루클린의 컬버선 구간에서 운영되며, 포리스트 힐스 71번 노 역과 21번가 퀸즈브릿지 사이의 퀸즈 급행 구간을 제외한 모든 역에 정차한다. 스티럴 에비뉴 역의 수용력 문제로 인해 킹스 하이웨이 역의 일부 러시아워 열차에서 짧은 방향 전환을 사용한다. 1940년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12에서 1시, 6번 노 지하철의 개통 안내 포스터 F선은 1940년 12월 15일부터 퍼슨스 블러바드와 처치 에비뉴 사이에서 퀸즈 블러바드선, 6번 노선 및 컬버선을 통해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퀸스와 맨해튼과 브루클린 지역에서 특급으로 운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1월 10일, 저녁, 새벽, 일요일 아침 시간대에 열차가 169번가까지 연장되었다. 일시적으로 1948년의 그 해의 노선도에서 볼 수 있듯이, D와 F 계통은 F가 2번 로로 바뀌면서 전환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되돌렸다. 1950년 12월 11일, 저녁, 밤, 일요일 아침에 열차가 새로 열리는 179번가로 연장되었다. 1951년 5월 13일, 러시아워 이외의 모든 열차가 퍼슨스 블러바드 외의 완행 선로를 이용하여 179번가까지 운용되었다. 1951년 10월 8일, 열차는 전시간대에 179번가까지 운용하게 되었다. 러시아워 동안 F 열차는 급행 선로를 경유하는 169번가를 무정자 통과했다. 이 외의 시간대에는 F 열차가 169번가에서 정차했다. 1953년, 75번 로 물결표 서트핀 블러바드 간 역의 승강장이 660피트로 연장되어 F 열차가 11량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F 계통은 1953년 9월 8일 러시아워 시간대에 11량의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여분의 열차가 4천명이 승객 수송 능력을 증가시켰다. 1954년 10월 30일, IND 컬버선과 BMT 컬버선 간의 연결 구간이 개통되었고, IND 가 고가 구간을 인수하였다. 모든 F 계통은 D 계통이 루트거스 스트리트 터널을 통해 브루클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브로드웨이 라파에트 스트리트 역에서 시종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평일 주간 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는 컨티넨털 에비뉴와 퍼슨스 대로 사이의 완행 선로를 통해 경로가 변경되었다. 1956년 4월 29일, 열차가 2번로역까지 연장되었다. 1957년 10월 6일에 열차가 저녁, 밤 및 주말에는 34번가 헤럴드 스퀘어에 종착하도록 실시되었다. 1958년 11월 11일 F 계통은 2번로역에서 종착되고, 평일에 브로드웨이 라파에트 스트리트 역에서 시종착되도록 실시되었다. 그 후, 1967년 7월 11일부터 평일 낮 시간대에 179번가와 71번로 컨티넨털 에비뉴 간 열차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으며, 평일에 브로드웨이 라파에트 스트리트 역에서 2번로역까지 연장되었다. 1967년 11월 26일에 크리스티 스트리트 커넥션이 완공되었을 때, D 계통은 이 연결을 통해 메네튼교 북쪽에서, 그리고 브루클린의 BMT 브라이턴 선을 통해 연결되었다. F 계통이 IND 컬버선에서 이를 대체했다. 1968년 8월 19일부터 제이스트리트 벌어홀과 킹스 하이웨이 사이에 러시아워 급행 서비스가 제이스트리트 벌어홀과 처치 에비뉴 사이에 양방향으로 추가되었으며, 러시아워 진입로는 처치 에비뉴와 킹스 하이웨이 사이에 대체 열차로 넣었다. 1969년 6월 16일부터 급행 서비스가 킹스 하이웨이 열차로 개조되어 베르겐 스트리트에서 킹스 하이웨이로 이동한다. 급행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1972년 12월 31일 베르겐 스트리트와 처치 에비뉴 사이에 모든 정류장이 정차하는 방향으로 개통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모든 열차는 킹스의 컨티넨털 에비뉴와 퍼슨스 블러바드 사이의 급행 선로를 통해 경로가 변경되었다. 1976년 1월 18일 베르겐 스트리트와 처치 에비뉴 사이의 급행 서비스는 러시아워의 혼잡 시간대에서 중단되었다. 1976년 8월 30일 베르겐 스트리트와 처치 에비뉴 사이의 급행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고 모든 열차가 전역에 정차했다. 디트마스 에비뉴와 킹스 하이웨이 사이의 러시아워 대체 급행 열차 서비스는 유지되었다. 이는 완행역에서 추서에 의한 메네튼 서비스 축소에 대한 예산 삭감 및 불만 때문이었다. 1977년 8월 27일부터 F계통은 새벽 시간대 컨티넨털 에비뉴와 퀸즈 플라자 사이의 퀸스 지역에서 지지 서비스로 교체되었다. 1987년 5월 24일 N과 R 계통이 퀸스의 종착역을 교체했다. 노선 변경에 의거하여 F계통은 새벽 시간대에 57번가 6번 로에서 종착하였다. 1989년 10월 29일 IND 63번가 선이 개통함으로 21번가 퀸스브리지까지 연장되었다. 1988년 12월 11일 아처 에비뉴 지하철 서비스 변경의 일환으로 R 열차가 179번가로 연장되어 완행 열차로 운행함으로 F 열차가 러시아워 시간에 169번가 역을 무정자 통과하기 시작했다. 1990년 9월 30일 러시아워를 제외한 R 계통이 컨티넨털 에비뉴에서 179번가로 줄면서 F 열차는 오후, 저녁, 주말에 71번 로의 동쪽 지역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1992년 10월 25일 러시아워 시간에 R 계통이 179번가에서 컨티넨털 에비뉴로 줄었고, F 계통은 러시아워 시간대에서 컨티넨털 에비뉴 물결표 179번가 간을 완행 열차로 운행하게 되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시간대에 F 계통은 63번가 선의 계통이 Q 셔틀로 교체되면서 완행 개통이 179번가로 다시 연결되었다. 2000년 12월 밤과 주말에 새로운 63번가 커넥터를 통해 F 계통이 변경되기 시작했다. 2001년 12월 16일, 63번가 커넥터가 공식적으로 개통하면서 IND 63번가 선과 IND 퀸즈 블러바드 선을 연결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전에서 완행 V 계통은 매네튼과 퀸즈 사이에서 혼잡 수송되었던 53번가 터널에서 급행 F 계통을 바꿨고, F 계통은 63번가 터널로 연결되었고, 71번 로어와 21번가 퀸즈 브릿지 간에서 전시간 급행을 운용했다. 2002년 9월 8일, 스티럴 에비뉴 역은 재건축을 위해 폐쇄되었다. F 계통은 에비뉴 X 행으로 축소되었으며, 스티럴 에비뉴로 가는 서비스는 셔틀버스로 대체되었다. F 계통은 건설 작업이 완료된 2004년 5월 23일에 스티럴 에비뉴 행으로 복귀하였다. 제2스트리트 메트로테크에서 처치 에비뉴까지의 컬버선 북부를 따라 급행 개통을 재개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지원이 있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다니엘 스커드론 상원의원도 포함되었다. MTA는 고가의 컬버 고가교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규모 개조 공사를 마친 후, F 급행을 구현하는 데 지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컬버선의 F 급행 서비스는 더 이상 맨해튼 행일인승 탈것이 없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의 논란으로 4년 동안 검토 중이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정치인은 2014년에 급행 서비스를 요청한 서신의 초안을 보냈다. 2015년 10월 말에 C 공무원은 F 급행 서비스의 구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러시아워 피크 방향 F 열차는 적어도 2015년 이후 제2스트리트 사이에 완행역을 건너뛰었으며, MTA는 2016년과 2017년 여름에 러시아워 급행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졌다. 2016년 5월 MTA는 모든 러시아워 F 열차의 절반이 2017년 가을에 급행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F 경로의 열차 주행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F선은 항상 동일한 서비스 패턴으로 다음 노선을 사용한다. 자세한 영목록은 위에 나열된 문서를 참고할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